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유나입니다 딱 어느 한 캐릭터라고 꼽기가 참 어려워요 너무 다양한 매력과 사연들이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가 연기한 캐릭터는 다 마음에 듭니다 엑시트 의주가 더 멋있긴 하지만 저에게도 그런 면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서 겨울에 에스트로더 갈색병을 사용하시면 피부가 촉촉하고 탄탄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베 밀폐유나베 따뜻하고 맛있고 정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걸 원하신다면 아보카도 계란밥 간장 계란밥 아시죠? 거기에 아보카도만 올리는 걸 맛있어 저의 드라마 12월에 가장 기대되는 건 12월 후 마리클레를 그리고 12월 11일 첫방하는 저의 드라마 허쉬입니다 한창 베이킹에 빠져서 집에서 베이킹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촬영하느라고 여유가 없어서 잠시 못하고 있습니다 유나가 커버로 나오는 12월 후 마리클레를 기억에 남았던 게 있는데 침대 위에서 계속 제가 뛰면서 촬영했던 것 마리클레를 독자 여러분 12월 후에는 유나와 함께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는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